제이메스 주일말씀 꿈개시를 깨달아라 잠원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재해와 개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존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애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애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도 모두 사람들을 통해 해야 되기에 힘들게 이루어졌다 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힘들게 해서 이루어지니 자기 수고로 이뤘다고 생각하고 산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믿고 사는 자에게는 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이 잘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도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을 도우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영과 홍과 육에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그리 생각해서가 아니라 천륜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함께 하기도 하신다 행여 사랑하는 자가 잊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해주기도 하신다 구약 때 약속한 것은 수천년이 지난 후 때가 되니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행하신 같이 새 시대의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그 같은 입장으로 보내어 시대에 맞게 동시성으로 행하셨다 개인들에게 행하실 때도 전에 축복해 주신 대로 차은 높여 행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그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임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꿈 개시가 수없이 나온다 구약 성경 11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고 합당한 강구를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다 꿈에서 깬 솔로몬은 잔치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고 그 후 지혜로 삼천 자문도 썼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 칭할 정도로 꿈을 많이 꾸고 꿈을 잘 풀었다 부모와 형제들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개시로 봤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술 맡은 간훈장과 떡 굽는 간훈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후 애굽의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총리 대신이 되었다 예수님도 어릴 때 아버지 요셉이 받은 꿈 개시로 인해 죽음을 피하고 살았다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애굽으로 속히 가라 하여 요셉이 예수님을 데려오고 가서 죽음을 피했다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동방박사에게도 꿈으로 개시하여 헤루당과 약속했어도 그는 살인자이니 약속 지키지 말고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라 했다 헤루당이 죽고 나서 다시 아버지 요셉에게 꿈으로 개시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는데 빌라도 총독이 누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길 예수는 죄가 없다 그에게 죄 있다 하는 자들이 다 죄 있는 자들이다 하며 처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빌라도가 제대로 못하여 영원히 후회하고 행한 대로 받았다 꿈 개시 외에도 사람을 통해 말해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자기 직감,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도 깨닫게 해준다 기도를 늘 잘해야 하나님과 성령이 깨우쳐주고 보여주시면 강하게 느껴져서 사고 날 것을 피하게 된다 성경은 특별 개시의 말씀이다 읽으면 저마다 차원대로 합당한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도 해주신다 세상에서도 공부하는 자가 많이 공부하면 많이 알게 해 그만큼 행하게 된다 많이 배운 자는 많이 알고 많이 행한 자는 많이 얻는다 인생은 무지하다 모르니 모르는 만큼 못 행하고 무지로 지옥에도 가게 된다 알면 아는 만큼 행하여 천국으로 간다 성경에서도 많이 하면 많이 얻고 적게 하면 적게 얻는다고 하였다 많이 얻으려면 게으르지 말고 주 안에서 뜻을 조차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여라 그런 자는 많이 얻는다 희망을 크게 하고 살려면 크게 행하여라 애정에 놓았어도 행해야 이뤄진다 행하여서 얻어놓으면 육신은 일생 동안 쓰고 영과 후는 영혼이 쓴다 알고 행하는 자는 성령이 쓰고 행하시면 더 얻게 된다 때로는 편하게 얻으려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여 기계를 개발해서 힘과 몸을 조금만 쓰고 큰 것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몸으로 해야 할 것은 때와 시간이 가기 전에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행하여서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희망으로 하게 된다 아멘